이거 뭐야? 또? 깜짝이야. 어? 바람피는 사람 지금 너무 허술하다, 핸드폰 관리가. 설마. 아니 이게 안 걸려있어? 야, 저거는. 야? 저거는 하아. 저거 싸우자는 신호탄. 아, 안 봐야지. 유진이 뭐? 유진이? 유진이? 뭐. 어디야. 사진. 딱 봐도 여자네. 이걸 어떻게 설렁할 거야? 응? 이거 왜 봤어? 야. 보지 말지. 한도라의 남자를. 아유. 뭐 어쩌려고. 저러면 남자가 더 화낼걸? 저기. 자, 저기요. 오, 일어나세요. 아저씨. 일어나세요. 이게 뭐야? 어? 오빠? 뭐해? 어디야? 이 여자야. 이 여자야. 어떻게 읽어? 이 여자야. 봐봐. 딱 보면. 예쁘게 생기는 여자구먼. 아유. 그래서 이 여자랑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야?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야? 저거 다 적어야 그냥 자기네. 뭘? 뭘 다 저거래. 가게 놀러 오세요. 이러는 그런 호객이야. 호객. 호객이 뭔지 알아? 놀으면 설명을 못 듣지 네가. 아니 아빠. 나를. 바보로 모지 마. 아니 아빠. 저번에도 키웠잖아. 삼천포에서는 나를 한 달 동안 보내고. 뭐 한 달 동안 네가 간다고 하면 삼천포지. 내가 갔냐? 그러니까 내가 갔어. 왜 나를 그렇게 보내려고 했어? 내가 가서. 10일 동안 있었는데. 어떡해. 또 올라오려고 하니까. 못 오게 했잖아. 어머. 이 여자랑 놀게 했었지. 이 여자랑 놀고 있으니까. 그동안 계속 쇠팅하는 거 지웠으니까. 너희들 사이가 지금 너무 편해지니까. 선물도 보내고. 편해지니까. 어? 잠깐만. 선물은 뭐야?